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들의 논문은 CBPR 21년에 베스트 페이퍼 어너블 맨션을 받았던 페이퍼인데 제목이 좀 길어서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소셜미디어 댄스 비디오를 이용해서 옷을 입은 사람의 하이 피델리티 덱스맵을 예측할 수 있는 연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BPR 21년 오랄이자 베스트 페이퍼 어너블 맨션 페이퍼고요. 저기 박현수 교수님께서 지도하신 논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면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싱글 RGB 이미지가 하나 들어갔을 때 사람이 춤추고 있는 싱글 RGB 이미지가 하나가 있을 때 그걸 이용해서 이제 덱스맵과 그다음에 이런 덱스맵을 얻어낸 다음에 설페이스 리컨스트럭션 그리고 뭐 설페이스 노말까지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방법론에 대해서 정리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 부터 하고 그다음 네트워크 기본적으로 설명드리고 주된 컨트리뷰션들을 두 가지로 좀 정리했는데 그렇게 소개를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웍의 오브젝티브는 목적은 일단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3D 지오메트리 그리고 특히나 덱스맵을 배우는 방법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웍을 이런 태스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챌린지는 일단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3차원 스캔 데이터 그러니까 그런 트루스가 어노테이션이 있는 그런 데이터가 거의 없다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런 챌린지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였냐면 이 논문에서는 요즘 가장 핫한 그런 소셜미디어라고 볼 수 있죠. 틱톡에서 사람들이 댄스 비디오를 댄스 챌린지가 있는데 거기서 댄스 챌린지 데이터를 싹 다 크롤링해서 그걸 이용하고 또 그런 비디오에서의 셀프 슈퍼비전을 이용하면 이런 레이블이 별로 없는 데이터셋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왼쪽에 있는 영상이 이제 틱톡의 댄스 챌린지 영상인데 이게 뭐 주별로 월별로 막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틱톡에서 다른 영상들 말고 그렇게 댄스 챌린지 그런 태그로 올라온 게시물들 크롤링해서 그걸 가지고 매뉴얼한 어노테이션을 좀 필요한 걸 만들고 이를 이용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테스트 타임에는 싱글 RGB 이미지만 들어갔을 때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댑스맵이나 설페이스 노말이나 그런 설페이스 리컨스트럭션을 해내는 그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런 댄스 비디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한 사람이 똑같은 아이덴티티의 사람이 계속 나오겠죠. 그리고 옷을 되게 다양하게 입고 있어요. 근데 틱톡에는 또 소셜 미디아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양한 클로징을 하고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몇 초 동안 춤을 추는 다양한 또 되게 역동적인 포즈로 춤을 추는 영상 시퀀스이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3D 그라운트루스가 없죠.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는 그냥 데이터를 많이 단순히 많이 넣어서 풀리 슈퍼바이스 하는 방법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구조는 네트워크를 설계해서 이름을 HDNET이라고 붙였고 그리고 주로 결과가 아웃풋은 댑스맵이 될 거기 때문에 휴먼 댑스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휴먼 댑스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와 그 다음에 사람이 로컬 지오메트리인 UV 코디넷 그걸 이용해서 어떤 사람이 되게 파인한 파인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댑스맵을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결국에 보면 인풋으로 RGB 이미지 하나가 들어간다 했는데 RGB 이미지로부터 사람의 포그라운드 마스크 그 다음에 RGB 이미지에 해당하는 댄스 포즈 같은 걸로 얻을 수 있는 UV 코디네잇을 인풋으로 사실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학습하는 네트워크에서 처리해주는 부분이 아니라 테스트 타임에 따로 얻어올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싱글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말 에스티메이터, 댑스 에스티메이터 이런 중간에 스택트 아웃글래스 모델입니다. 이거는 뭐 보통 휴먼 포즈나 아니면 댑스맵 에스티메이션의 레졸루션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죠. 이런 스택트 아웃글래스 네트워크가 로컬한 디테일이나 아니면 글로벌한 컨텍스트를 좀 잡아내는데 효과가 있다는 게 이전 많은 연구들에서 보여졌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풋은 말씀드렸다시피 RGB 이미지 한 장과 한 프레임이 되겠죠. 그리고 그 프레임에서 이미지 휴먼 포그라운드 그리고 UV 코어디네이즈입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이제 총 이 네트워크를 통과하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네트워크가 안에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말 에스티메이터와 댑스 에스티메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말 에스티메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노말 에스티메이터 같은 경우는 인풋으로 이미지랑 포그라운드만 봤습니다. 이 이미지와 포그라운드를 받아서 이 X라는 건 픽셀 코어디네이즈인데 그 픽셀 코어디네이즈에서의 서페이스 노말 벡터를 이렇게 아웃풋하는 네트워크이고요. 그래서 N이라는 서페이스 노말을 아웃풋하게 됩니다. 그리고 댑스 에스티메이터는 이렇게 서페이스 에스티메이션 N을 받아서 그 N과 그 다음에 인풋으로 사용되는 그 세 가지 RGB 이미지 포그라운드 UV맵 이걸 다 사용해서 이제 댑스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셀프 슈퍼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에는 휴먼 댄스 비디오가 3D 어노테이션이 없다 보니까 그냥 fully supervised 메소드는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있는 데이터로부터 뭔가 셀프 슈퍼비전을 사용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위클리 슈퍼비전 혹은 unsupervised 메소드로 좀 풀고자 했는데요. 일단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댄스 비디오는 한 사람이 옷을 입고 나오는 한 사람이 되게 다양한 포즈로 춤을 추는 시퀀스고 3D 그라운드 트로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중요한 인튜이션이 어떤 사람의 똑같은 아이덴티티의 사람의 로컬한 지오메트리는 어떤 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컨스턴트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춤을 추는데 그 사람의 팔이나 어떤 신체 부위가 어떻게 보면 강체라고 리지드 바디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지드 바디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알아낸다면 거기 인접한 옷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대충 사람의 그런 예를 들어 팔이 움직이면 팔이 리지드 트랜스포메이션과 비슷한 트랜스포메이션을 겪게 될 것이다. 로컬하게는 그렇게 리지드하게 볼 수 있다라는 인튜이션이고요. 이걸 사용해서 조금 셀프 슈퍼비전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포즈들에 있는 지오메트리 컨시스턴시를 최대한 사용하려고 했고요. 이거는 동영상 시퀀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하면은 어떤 처음에 예측한 사람의 depth 정보가 이제 3D 슈퍼비전 없이도 다음 프레임이나 아니면 좀 몇 프레임 뒤에서 사람의 몸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면 그 depth 맵도 와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셀프 슈퍼비전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컬 지오메트리가 어떻게 왔냐 하면은 이제 휴먼 UV맵이죠. 어떤 RGB 이미지의 모든 픽셀, 사람에 해당하는 모든 픽셀을 이런 심플이라는 서페이스 메쉬 그런 메쉬의 서페이스 어디랑 커리스폰딩 되는지 그런 dense correspondence를 말하는 건데 이런 dense pose를 이용해서 UV맵을 얻어낸다면 이제 어떤 두 프레임 간의 UV맵이 트랜스포메이션을 depth 맵에도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인투리션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이런 셀프 슈퍼비전을 주기 위해서 이제 샤미즈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hdnet을 shared and weight를 가진 hdnet을 두 프레임에, i랑 j 프레임에 둘 다 적용을 시켜서 결과적으로는 depth map을 아웃풋을 하게 되는데 그 depth map 아웃풋한 거를 어떤 적절한 로컬 트랜스포메이션 와핑을 트랜스포메이션을 겪게 하면은 걔네 둘이 컨시스턴트 해야 된다 라는 셀프 슈퍼비전을 준 거입니다. 네, 좀 글이 많아 보일 수 있는데 네, 이런 real dense video를 사용하기 위해서 잘 활용하기 위해서 똑같은 hdnet을 shared weight in hdnet을 샤미즈 디자인으로 그러니까 즉, 다른 time index에 대해서 둘 다 적용을 해서 그리고 이런 파트 베이스드 트랜스포메이션 uvmap이 휴먼 파트 세그멘테이션이랑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 어깨 혹은 사람의 머리가 움직인다 하면 uvmap이 머리 i 프레임과 j 프레임의 uvmap 간의 트랜스포메이션을 계산을 해서 걔를 depth map에도 적용을 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걔네 둘이 다 같아야 된다는 것이 이런 geometric consistency를 보장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이랑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배워서 그러면은 그게 같은 depth를 가져야 된다 아니면 surface domain을 가져야 된다 같은 depth를 가져야 된다 네 사실 이제 같은 depth라고 얘기하지만 이걸 surface reconstruction 했을 때 그 3d 포인트가 같아야 된다 라는 loss를 걸어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수직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depth prediction이 존재를 하면은 네트워크가 일단 뭐든지 뱉어낼 거잖아요. 그러면 그 depth에 해당하는 3d 포인트를 이제 이거 카메라 intrinsic과 depth z 예측 값이겠죠. z 예측 값과 그 다음에 이미지상의 homogenous coordinate을 알고 있다면은 이거 그냥 백프로젝션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3d 포인트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점이 이제 g라는 것이 depth prediction 네트워크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 prediction 네트워크가 아웃풋하는 건 xy coordinate에서의 그 z 값을 예측을 하는 건데 우리는 이런 로컬 트랜스포메이션을 uv coordinate로부터 배운다고 했습니다. 이게 조금 매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uv 맵이라는 거는 어떤 xy 좌표 이미지상의 xy 좌표를 3차원의 3d 설페이스에다 맵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uv 값을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input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이미지에서 uv 값을 가지고 이 xy 픽셀 좌표를 approximation 하는 함수를 h라고 하게 됩니다. 원래는 보통 좀 잠시 넘어가서 얘기를 드리면 이게 dense pose 프레임워크인데요. 여기 RGB 이미지에서 이렇게 uv 맵 코디네이트가 나왔는데 원래는 RGB to uv를 하는 게 dense pose인데 저희가 만약에 이걸 역과정으로 uv를 알고 있을 때 이거에 해당하는 이 uv 코디네이트에 해당하는 RGB 포인트가 어딘지를 알아낸다면 그거를 이제 여기 depth estimator의 output이랑 연관을 지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inverse mapping을 논문에서는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았는데 그냥 dense pose로 얻어지는 uv 맵을 인벌스를 approximation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네트워크 방식으로 하진 않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떻게 보면 테스트 타임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랑 dense pose가 있으니까 걔네들 약간 어떻게 보면 억지로 그냥 맞춰서 그렇게 해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uv 맵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에 정리하자면 uv 코디네이트를 알고 있을 때 걔에 해당하는 RGB 픽셀 코디네이트를 알고 있다라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미지와 뭐 그런 것들이 다 주어졌을 때 depth prediction Z가 나오고 카메라 intrinsic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원하는 픽셀의 homogenous coordinate 이걸 이용하면 3D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시기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 그냥 되게 멀티뷰 지오메틀에서 보는 간단한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좀 복잡하지만 depth prediction 네트워크로부터 나온 그냥 depth map이 3D 포인트로 surface 포인트로 맵핑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transformation 기반 self supervision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i번째 프레임과 j번째 프레임의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데이터셋에 이 사람들이 직접 제공한 데이터셋에 uv맵이 각 프레임마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uv맵이라는 건 어떤 transformation에 로버스트하거든요. 어떤 canonical 세트 자표계이기 때문에 어떤 몸이 움직인다거나 그래도 이 팔에 해당하는 uv coordinate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correspondence를 미리 사전에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런 correspondence를 안다면 이 포인트가 이 uv를 알기 때문에 여기 xy 자표 이미지 xy 자표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xy 자표를 안다면 depth map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depth map으로부터 surface 아까 전에 3차원 자표를 알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럼 3차원 자표들의 어떤 transformation을 찾아내기만 한다면 이런 i번째 프레임에서 depth estimation을 wapping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wapping된 애를 interpolation을 해서 이렇게 줄이가 같아야 된다라는 로스를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i라는 거는 그냥 어떤 3차원 i번째 프레임에서 왼쪽 손목이라고 할게요. 왼쪽 손목에 해당하는 3차원 자표입니다. 예측된 값이겠죠. 그러면 걔를 어떤 적절한 3D transformation을 통해서 제2번째 프레임과 제2번째 프레임으로 옮겨진 자표를 이렇게 pi to j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transformation을 어떻게 찾아내냐 하면 이거는 또 결국에 annotation이 없는 거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틱톡 비디오만 가져왔을 때 이런 transformation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 트레이닝 타임마다 온라인으로 optimization을 통해서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와 translation을 찾아내게 됩니다. 각 파트별로 그러니까 사람이 뭐 왼쪽 왼쪽 뭐라 하죠 손목 쪽 이런 부분들 팔목 그 다음에 발 허벅지 뭐 이런 다양한 파트들 별로 그 각각의 rotation 매트릭스와 i로부터 j i에서 부터 j로 가는 트랜스포메이션 3차원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들을 다 optimize를 해서 찾아내게 됩니다. 그럼 걔네들이 depth map에 적용시켜서 loss를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그 optimize 하는 과정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j번째 왼쪽 손목이라고 그냥 예시를 계속 드릴게요. j번째 왼쪽 손목의 3차원 좌표와 i번째 프레임에서 wapping한 애가 그러면 j번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예측한 wapping한 j의 손목의 좌표가 3d 좌표가 같아야 된다. 같게 하는 그런 그 그 이제 에러를 minimize하는 rotation과 translation을 찾는 것을 학습 과정에 실시간으로 optimization을 해서 얻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depth estimation 네트워크 자체도 학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갈수록 depth estimation이 잘 되게 된다면 이런 로테이션 이런 translation 로테이션과 translation을 잘 최적화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게 되겠죠. i를 하나 고르면 i랑 loss를 measure할 프레임을 4개를 미리 그냥 랜덤하게 골라서 걔네들 사이에 optimization으로 로테이션과 translation을 찾아내고 그걸로 loss를 걸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 번에 4개의 rt를 찾는거에요? 네네. 1대 4입니다. 네. 한 번에 4개를 찾는거고 그리고 rt 각각 그 파트별로 네. 파트별로 입니다. k번째 파트에 대한 로테이션과 translation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dance pose가 제 기억으로 24개인가 파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r과 t를 24개를 이제 한 프레임당 예측하는 거라고 optimize를 통해서 찾아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스킨바드가 아니고 50짜리 있고 있는 상태에서 파트별로 rigid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옷 같은게 하나하나에 걸리고 그런 레시티얼 부분은 모델이 안되는거에요? 그게 좀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piecewise rigid 좀 더 파인메닐로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파트별로 좀 아쉽죠? 네. 이게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논리즈드 트래킹이나 그런 쪽으로 적용하면 아마 하늘하늘거리는 옷도 될 것 같은데 뭐 이 사람들이 데이터를 만들 때 그런 것들을 거두고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클로징을 좀 특별하게 셀렉트해서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피카플로우하고 약간 픽셀와이즈 코리스퍼더스하고 글로바이즈 코리스퍼더스 그거 중간에 뭔가 트레이더 포인트가 되게 좋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클러스터링 요구임에도 클러스터링을 쓰는 거에요 팔목을 요구만 이렇게 딱 띄워서 얘에 대해서 알지 그렇게 하면 한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나중에 디스커션 부분에 얘기를 드릴 건데 사실 옵티컬플로우나 아니면 다른 비디오 응용에도 기본적으로 좀 자주 쓰이던 패턴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나중에 그거는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번째와 J번째 프레임에서 삼천 트랜스티포메이션을 옵티마이제이션 옵티미제이션을 통해서 찾아내서 걔를 데프스 맵에도 적용시키겠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데프스 맵이 그렇게 와핑 됐을 때 둘이 같아야 된다 그런 로스를 걸어주는 겁니다 네 이게 방금 했던 거를 좀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데프스에 대한 셀프 슈퍼비전은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냥 앞에 썸이 많이 붙긴 하는데 그냥 IJ 프레임에 대해서 전체 비디오에서 IJ를 적당히 고르고 각 파트별에 대해서 코레스폰던스가 있는 UV 코어디네이션을 골라서 걔네들끼리 데프스가 같아야 된다 와핑했을 때 데프스가 같아야 된다 그거를 그냥 L2 로스로 걸어준 로스입니다 L은 레퍼런스 트레임이네 L은 제 기억으로는 그 한 전체 데이터셋에서 한 비디오 시퀀스를 그래서 거기서 IJ 프레임을 가져와서 그 다음에 코레스폰던스가 있는 UV만 가져와서 걔네들을 각 파트별로 계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습 시간이 뭐 어느 정도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옵티미데이션이 중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옵티미데이션은 아니라서 오래 걸릴 거 같진 않은데 이런 온라인 옵티미데이션 방식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로봇스트 아웃라이어 같은 거 되게 많을 거 같네요 네 지금 S3 그룹 매니폴리티상에서 옵티미데이션 하는 게 되게 노컬 미니카도 많고 어려울 거 같은데 쉽게 말할 거 같은데 근데 아웃라이어가 이런 거 그런 테크닉 얘기는 없었고 근데 코레스폰던스가 존재하는 UV를 고른다고 했는데 이거를 그냥 사전에 프리프로세싱으로 데이터젯에서 그냥 그 뭐지 어 정확히 개수는 기억 안 나는데 몇 개 한 파트에 대해서 적어도 몇 개 이상이 그 I번째 프레임에서 예를 들어서 일곱 개 UV가 있을 때 J번째 일곱 개가 다 보이는 그런 프레임들만 골랐다고 제가 봤거든요 약간 약간 음화는 약간 그게 보인다라는 게 코레스폰던스를 알고 있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 같다고 네 사실 코레스폰던스를 그 전에 데이터셋의 UV를 가지고 있으니까 알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그냥 매뉴얼하게 좀 골라준 거 같아요 처음에 데이터셋 만들 때 부터 그래서 아마 비지블한 부분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프레임을 1 대 4로 고르는 거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코레스폰던스의 이제 이런 이런 걸 고를 때 최대한 그 각 파트 예를 들어 이 팔목이라고 한다면 얘의 전반적인 무브먼트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UV 코디네잇을 미리 좀 골라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팔목 이 파트라고 하더라도 손목 쪽에만 UV를 다 고르면 안 되잖아요 전반적으로 여기를 유니폼하게 좀 무브먼트를 볼 수 있는 그런 UV 코디네잇을 사전에 좀 골라놨다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리고 이거 와핑해서 바로 매저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바이리뉴어 인터폴레이션 해서 얘네들 사이에 로스를 재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성능 저하나 성능 저하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디언트 스펙퍼파게이션 할 때 바이리뉴어 인터폴레이션 쪽으로는 그래디언트를 디테치한다든지 잘라 주진 않아요? 그런 얘기는 없었던 거 같습니다 좀 그런데 바이리뉴어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없었던 곳에도 그래디언트가 들어가게 되면 그래디언트가 저쪽 아이 아이 그래디언트 이상해질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을 거 같네요 얘네랑 여기에 해당하는 거랑만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인터폴레이션에서 다 비교하면 좀 그래서 저게 슈퍼비전으로 쓰인 거고 위에는 바이리뉴어 인터폴레이션 쪽이 디퍼런처로 하지 않아서 중간에 그래프를 끊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구현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epth에 대한 self-supervision을 걸어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i번째 프레임 j번째 프레임에 대한 그런 truth depth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최대한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self-supervision을 걸어줬을 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i번째 프레임이고 j번째 프레임인데 얘네들이 UV Correspondence를 가지고 3D 나중에 3D surface 리컨한 거를 이것 둘 사이에 그런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depth map을 depth map을 와핑해서 이건 또 depth map 와핑한 건 이건데 사실 이거는 그냥 비주얼라이즈를 위해서 서페이스로 보여준 거 같고요 그래서 그래서 보면은 팔이 앞으로 나온다던가 할 때 이게 조금 더 진해지는 것들 이런 양상이 좀 비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색이 진할수록 가까이 카메라에 가까이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슈퍼비전을 줄 수 없을까 해서 이제 서베이스 노말과 depth을 조인트 러닝하는 기법을 좀 도입을 했는데요 사실 아까 전에 네트워크 구조에서 굳이 노말 에스티메이터가 앞에 들어 있을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냥 바로 depth를 예측하는 것도 가능할 건데 왜 노말을 앞에 껴 넣어서 노말 에스티메이션 대내를 다시 depth 에스티메이터에 인풋으로 주는가 이게 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자들이 조금 observation이 있어서 그걸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그냥 ground truth depth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depth 에스티메이터를 바로 풀리 슈퍼바이저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할 때는 이제 dressed human이라는 문제 task의 스코프상 리미테이션이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뭐 하나는 당연하게 그냥 ground truth 데이터가 별로 없다는 리미테이션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중요한 인투리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보통 지금 풀리 슈퍼바이저 된 방식으로 학습된 depth 에스티메이터들은 옷 같은 그런 파인 로컬 지오메트리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observation인데요 이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저자들이 어떤 자료를 좀 들고 왔냐면 이게 픽셀 A에서 픽셀 B로 가는 방향을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가로로 생각하면 그렇게 픽셀이 이동했을 때 depth map과 depth estimation과 normal estimation normal 뭐 이거 estimation인지 ground truth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estimation 같습니다 자기들의 최종 모델인 것 같아요 어쨌든 걔네들의 똑같은 좌표에서 그 intensity를 좀 비교를 해 봤을 때 depth 같은 경우는 그냥 어 이 픽셀의 값이 이 윙클이라는 게 옷이 약간 접혀가지고 줄무늬처럼 나타나는 그런 거거든요 거기서 픽셀 intensity는 확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좀 변형이 있는데 depth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이런 윙클 같은 걸 반영하지 못하고 계속 어떻게 보면 이런 카메라에서 멀어지는 방향인 거잖아요 로컬하게는 이렇게 디테일이 있지만 그거를 depth estimation만 그냥 했을 때는 이걸 찾아내지 못하는 한계점이 좀 존재를 해서 이거를 조금 보완을 하고자 surface normal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surface normal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하게 이런 경향이 드러나진 않지만 이런 윙클이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픽셀 intensity 랑 surface normal이 조금 비슷한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 depth estimation이 조금 더 디테일해지지 않을까 이런 인트리션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거 밑에는 그냥 3D 데이터셋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다이렉트하게 depth를 예측하는 방법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옆에 히스토리그램과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회색 데이터들이 scene 데이터셋입니다 뭐 키티나 스캔넷 scene 넷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셋들이 스케일을 비교해 봤을 때 휴먼에 관련된 3D 스캔 데이터는 거의 인스턴스 수가 100만 또 안 되거든요 근데 scene에 대한 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여기 scene 같은 depth estimation 방식에서 사용한 그런 구조를 정확히 사용할 수 사용하기에는 데이터가 현저히 부족한 그런 리미테이션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surface normal이 이런 픽셀 인텐시티랑 좀 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파인 디테일 옷의 링클 같은 파인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는 surface normal을 한번 예측하고 걔를 depth에 약간 컨디션으로 걸어줘서 파괴하면 조금 더 잘 하지 않을까 이런 인트리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surface normal 같은 경우에는 이 hdnet에서 총 두 가지로 예측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네트워크에서 봤을 때 normal estimator가 바로 있었죠 그래서 스택 다워글래스를 통해서 그냥 픽셀 위치에 해당하는 surface normal을 바로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인풋으로는 이미지랑 foreground mask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depth estimation으로부터 지오메트릭하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노말입니다 일단 이거 네트워크로 얻어낸 걸 그냥 n이라고 하고 depth estimation으로 얻어낸 surface normal을 n hat이라고 할게요 이게 어떤 지금 px라는 게 아까 전에 3차원 좌표를 말하거든요 3차원 surface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적분학에서 저도 오랜만에 봐서 기억이 안 날 뻔 했는데 좀 보니까 미적분학에서 어떤 3차원 surface가 그냥 2차원의 어떤 xy-coordinate 이런 걸로 파라메트라이즈가 된다면 즉 우리가 xy-coordinate 알고 있을 때 depth depth을 이용해서 3000 surface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3000 surface가 2차원의 그런 파라메트라이즈 되어 있으면 걔네들이 그냥 partial derivative the cross product 이렇게 normal을 계산해낼 수 있고 걔네들 그냥 unit surface normal 가정을 하기 위해서 이걸 그냥 normalize 해 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3천 포인트 px에서 그냥 뭐라 하죠 그 접 접하는 표면 접하는 표면에 그냥 수직한 그런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unit surface 노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구조가 그럼 생각해보면 이미지로부터 노말을 에스티메이션하고 에스티메이션한 노말을 가지고 depth를 또 에스티메이션하고 depth로부터 다시 지오메트릭하게 surface 노말을 얻어낼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얻어낸 두 개의 노말 간에 컨시스턴스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슈퍼비전으로 주게 됩니다 이런 슈퍼비전 같은 경우는 이것이 보면은 그냥 단순히 두 벡터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내적식 생각하면은 이 두 개가 평행해야 된다 이런 지오메트릭하게 컨시스턴트 해야 된다 라는 로스를 걸어준 겁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노말 에스티메이터가 충분히 학습되지 않았을 때 depth 에스티메이터 학습이 망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조금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존재하는 셀프 슈퍼비전은 크게 이렇게 앞에서 봤던 depth 슈퍼비전이랑 surface 노말에 대한 컨시스턴스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데이터셋에 surface 노말이나 depth에 대한 그 한 트루스가 없는 걸 생각해보면은 이런 로스가 생각보다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몇 가지 로스들이 더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슈퍼바이스드 로스이기 때문에 저자들이 별로 강조를 안 한 모습입니다 슈퍼바이스드 로스라는 거는 앞에서 봤던 노말 에스티메이터나 depth 에스티메이터를 진짜로 이런 셀프 슈퍼비전만 가지고 학습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으니까 그냥 활용할 수 있는 몇 개 안되지만 활용할 수 있는 3D 스캔 데이터를 최대한 슈퍼비전으로 주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3D 스캔 데이터셋은 렌더피플을 사용을 해서 이게 렌더피플 데이터셋인데요 RGB 이미지랑 서페이스 메시라고 볼 수 있죠 메시를 가지고 있으면 depth를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ground truth depth랑 ground truth surface 노말이 데이터셋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줄 수 있는 슈퍼비전은 최대한 주자라는 생각으로 틱톡 앞에서 봤던 틱톡 데이터셋이랑 이런 3D 스캔 데이터셋을 섞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어노테이션을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이렇게 depth estimation loss나 normal estimation loss를 그냥 바로 L2 loss를 다이렉트하게 걸어준 모습이죠 예측한 값을 ground truth랑 바로 그냥 슈퍼비전을 줬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슈퍼비전을 줬기 때문에 완벽하게 unsupervised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비디오라는 조금 새로운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조금 셀프 슈퍼비전을 효과적으로 줄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architecture loss는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hdnet 하나의 구조이고 밑에 같은 경우는 hdnet을 shield weight in hdnet을 i번째 프레임 j번째 프레임에 사용해서 셀프 컨시스턴스를 걸어주는 모습입니다 loss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던 depth나 normal 셀프 컨시스턴스 그 다음에 이런 그 다음에 ground truth 데이터로 바로 걸어준 다이렉트한 슈퍼비전 이렇게 네 가지를 밸런싱해서 전체 loss를 사용하게 되고 반대로 설명한거죠? 아 네 이거 지금 잘못 설명했어요 이거 앞에 두 개가 ground truth 가지고 loss 걸어주는 거고 뒤에 두 개가 셀프 슈퍼비전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셋과 실험 부분을 좀 얘기 드리자면 저자들은 이제 이런 틱톡 데이터셋의 어노테이션이 필요한 어노테이션이 이제 depth나 surface normal을 얻지 못하니까 얘네들이 네트워크 인풋인 이 RGB 이미지랑 그 다음에 segmentation mask 그 다음에 UV 이런 것들을 최대한 긁어보아서 데이터셋을 만들고 공개를 했습니다 틱톡 데이터셋이라고 하는데요 총 300개보다 조금 더 많은 한 비디오당 10에서 15초 정도 되는 그런 비디오를 300개보다 조금 더 많이 긁어보아서 총 프레임 개수로 보면 100 왜 맞아 이거 10만 개 이상의 이미지를 긁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무브 백그라운드라는 그냥 웹사이트 서비스가 있는데 이걸로 휴먼 폴그라운드 마스크 얻어내고 댄스포즈 이미 잘 나와있는 걔를 가지고 UV 코디네이지를 계산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페어해서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만들었고요 이런 이미지가 총 10만 개 조금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GitHub 이슈에도 누군가가 그냥 UV 덴스포즈 중에서도 그 백본 뭐 쓰고 했는지에 따라서 성능이 좀 차이가 나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거 썼을 때랑 가장 안 좋은 거 썼을 때 성능 차이가 꽤 심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자가 답변 해 놓은 거 보니까 UV 잘 얻을 수 있으면 얻을 수 있는 만큼 성능이 좋아질 거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UV에 이니셜을 주고 그 이니셜이 틀렸을 거다라는 거 가장 하고 옆에 프레임들을 구경해서 그 UV 코디네이지를 디파이먼트 같이 하게끔 보정할 수 있으면 성능이 결국엔 그게 옵티컬 플로우 문제로 네 사실 그래서 이거 보고 생각했을 때 댄스포즈도 사실 템포럴 컨시스턴트하게 하는 댄스포즈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냥 옵티컬 플로우만 껴서 넣어도 약간 Unsupervised 로 좀 괜찮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공개를 한 것도 컨트리뷰션의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 조만간 못 다운 받을 수도 있어요 아 제가 다운 받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서버에 넣어놨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요즘에 그런 데이터셋이 보통 중간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아 그리고 이거 긁어보는데 좀 중요했던게 뭐 댄스 타입 같은 것도 좀 신경써서 골랐다 이거 어떻게 했는지는 얘기 안했는데 댄스 타입 같은 것도 신경써서 골랐고 그 다음에 모션 블러가 없는 크게 없는 것들 좀 선정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런 파이프라인은 딱히 얘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댄스 타입 같은 거 아마 태그 같은 거 이게 데이터셋에서 조인 파트라든지 어떤 바디 파트에 어퀄런스 등장을 하는 네 그러니까 왜냐면 필덕 뷰가 제한되어 있잖아 카메라의 뷰에 그러면 거기에 주로 등장 안하는 부분은 팔 쪽 끝이라든지 다리 쪽 끝일텐데 걔네들 등장하는 빈도차 적어도 적어도 데이터가 걔네들한테는 좋고 몸통 쪽은 좀 많고 얼굴 쪽은 많을 거고 약간 그런 빈도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걸 컨벤세이션 하는 부분은 없었어요? 데이터셋 구성에 대한 내용은 아예 빠져있었죠 왜냐면 그거 자체를 컨벤세이션을 해줘야 몇 번 못 보는데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해라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리 쪽의 퀄리티나 팔 쪽의 퀄리티 손의 퀄리티 얼굴이랑 바지 파츠 중간 부분보다 더 안 좋지 않을까 결과 어떤 점 봐야 될까요? 확실히 다리가 등장하는 빈도는 훨씬 적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시 몇 개 봤을 때도 그래서 이제 수치적인 성능이랑 퀄리티티브한 걸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수치적인 거는 언제나 그랬듯이 제일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다른 방법들이랑 비교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비교하는 베이스라인이 마네킹 챌린지 리에탈 이게 마네킹 챌린지 그건데요 논문이고 탕에탈도 싱글 이미지 데프스 에스티메이션이고 피프랑 피프 HD 같은 경우는 인플리시스로 사람이 메시를 그냥 전체적으로 보관하는 그런 연구였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데프스나 셀페이스 노멀을 얻어낼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비교를 한 모습이고요 다 민 플러스 마이너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데프스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데프스를 그냥 예측한 것과 실제 그 데이터셋에서 존재하는 그런 데프스 에러를 계산했고 노말도 그냥 단순하게 노말끼리의 차이를 계산했고 리컨스트럭션도 3D 포인트 데프스를 알고 있으면은 리컨스트럭션 3D 서페이스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걔네들에 대한 에러를 이렇게 메저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 다른 베이스라인들 다른 논문들이랑 비교한 게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 내부에서 이런 셀프 슈퍼비전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를 비교하는 결과가 있었는데 저는 두 번째 게 조금 볼 게 조금 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밑에 라이블레이션인데요 LZ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그라운 트루스 데프스를 주고 3D 스캔 데이터 써서 그냥 그걸로만 학습한 거입니다 그리고 Ls 같은 경우에는 서페이스 노멀에 대한 슈퍼비전 셀프 슈퍼비전이거든요 아까 전에 서페이스 노멀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했는데 네트워크가 예측한 것과 그다음에 Depth 에스티메이션으로부터 얻어내는 게 같아야 된다 그런 Loss를 걸어준 건데 이 두 가지를 적어도 얘만 추가해줬어도 되게 에러가 많이 줄어지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Depth 셀프 슈퍼비전 같은 경우는 샤미즈 네트워크로 이제 I번째 프레임 J번째 프레임에 대한 컨시스턴스를 보장하는 Loss인데 걔에 대한 컨트리뷰션은 생각보다 크지 Depth에 대한 컨트리뷰션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Depth 에러만 봤을 때 Surface Normal에 대한 Loss를 추가해줬을 때는 한 0.2 정도로 되게 많이 줄었는데 이 Depth 셀프 슈퍼비전을 넣었을 때는 또 그만큼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Depth 에스티메이션을 네트워크에서 먼저 Surface Normal 에스티메이션 하고 그 다음에 Depth를 추정하다 보니까 이 Surface Normal에 대한 컨시스턴스가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Depth 하나의 예측하기 전에 Surface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Depth의 예측하고 난 다음에 Surface을 구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Eros가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비디오 프레임 멀티 텀버럴 프레임 간에 컨시스턴시 하는게 LW 네 LW 저기 아까 얘기했듯이 셔트 단위로 크게 리지티를 가정을 하고 있는게 어섬션이 되게 큰데 그래서 LW 되게 클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epth가 LW가 추가되었다는게 더 서파지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그러면 그 얘기는 좀 더 컨시스턴시를 잘 모델이거나 그러면 저거보다 더 스포머스가 인프로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네 그래서 이거 보면서 계속 든 생각인데 뭔가 아마 제가 마네킹 챌린지 그걸 자세하게 읽어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거기서 옵티컬 플로우를 좀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약간 조금 더 휴먼 로컬 지오메트리를 담고 있는 UV를 좀 사용을 하면서 UV도 사실 심플이라는 어떻게 보면 스킨드 모델의 서페이스에다가 맵핑을 한 거라서 기본적으로 그냥 디테일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그냥 옷의 움직임이 사람이 바디 파트의 움직임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리지드하게 같이 움직인다라는 가정 자체가 조금 되게 큰 가정이라서 이게 조금 개선의 여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퀄리티티브 리절트나 아니면 뭐 이건 수치적인 거랑 정상적인 거 같이 보여준 건데 뭐 Ground Truth랑 비교해봤을 때 P4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잽스맵 에스티미션이 좀 뭐 체리피킹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머리 같은 경우 이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찍은 거 같은데 머리가 조금 더 가까워 팔이 제일 가깝긴 하겠지만 머리가 좀 멀리 나온다던지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거 같고 그리고 마네킹 챌린지 같은 경우엔 거의 다 그냥 거의 비슷한 평면상에 있는 것처럼 예측해버리는 거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Ground Truth가 되게 좋네요 음 이게 데이터셋이 옛날 데이터셋인 거 같아요 이게 렌더피플 데이터셋인데 얘는 좀 Ground Truth가 괜찮은 거 같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P4랑 P4HD가 둘 다 조금 다 그냥 평면처럼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네킹 챌린지도 얼굴을 너무 가깝게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Fully supervised로 하지 않았는데 셀프 슈퍼비전을 사용해서 굉장히 괜찮은 퀄리티를 보여준 거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비교할 때 예를 들어 디널프라든지 그때 셀프 널피스 같은 그런 휴먼 스페시픽한 것들이랑은 비교를 안 한 거 같긴 합니다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 오버 피팅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좀 힘들었을 거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퀄리티티브 리절트를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인풋 이미지랑 이제 예측한 Depth 그다음에 이 노멀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는 노멀 에스티메이터로부터 나온 노멀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Depth로부터 유도된 노멀을 그냥 지오메트릭하게 유도된 셀페이스 노멀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더 좋았는지 왜 뭔가 노멀 에스티메이터는 단순히 보조 역할로만 쓰려고 하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부에서 렌더링된 셀페이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퀄리티티브한 거를 에벌레이션 하는 게 좀 재밌었는데 사진이 좀 작나요? 사진을 좀 키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밑에 왼쪽에 있는 게 loss를 다 사용한 거고요 이런 셀프 슈퍼비전이랑 Depth에 대한 이 Depth에 대한 셀프 슈퍼비전을 사용했을 때 퀄리티티브 리절트고 그거 없을 때 퀄리티티브 리절트인데 없을 때 보면은 이게 앞에서 보면은 괜찮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이드로 보면은 이게 사람의 형체가 아니게 되겠죠 이런 Depth 슈퍼비전이 이렇게 셀프 슈퍼비전을 넣어줬을 때 퀄리티티브하게는 수치적으로는 뭐 조금 밖에 안 줄어들 수도 있고 사실 줄어든 게 좀 더 좋은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이 퀄리티티브하기에는 되게 큰 영향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셀프 베이스 노멀에 대한 셀프 슈퍼비전의 결과인데 그게 셀프 슈퍼비전 없을 때는 너무 그냥 너무 디테일하게 나오는 것 같다 혹은 뭐 너무 일그러지는 것 같다라는 분석을 했고 이런 셀프 슈퍼비전을 줬을 때 뭔가 예측한 셀프 베이스 노멀이랑 그다음에 지오메트릭하게 유도된 셀프 베이스 노멀이 어떻게 보면 컨시스턴시를 보장하기 때문에 좀 더 스무스한 셀페이스가 리컨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Depth 같은 경우도 이게 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걸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그 셀피스 노멀 셀프 슈퍼비전이 없으면 중간에 셀피스 노멀 에스키메이션 되는게 바틀 레이어의 리컨인테이션 네 걔가 사실 셀피스 노멀이라는 논리적인 값을 같이 필요가 사실 없죠 음 아 그렇 아무 이메일 값이고 이메일 값이 그냥 셀피스 노멀로 인피테이션이 안 되더라도 S-Web을 스탱션하는데 좋은 값으로 아비트롤이라는 코드로 이메일이 되는데 그걸 잡아줄게는 유일한 스탱션이 그 랜덤 피플 같은 Synthetic supervision을 주는 걸로 이제 서비스 노멀을 논리적인 의미를 주는 것 같은데 아 네 그거 플러스? 그냥 그런 groundtruth 노멀 플러스? 근데 Depth로부터 induced 된 노멀 네 근데 Depth로 induced 되더라도 중간에다 그 시뻘기장 없으면 아 그냥 서비스 노멀일 이유가 없죠 아 아 근데 Depth에서부터 induced 된 노멀하고 중간에 나온 뉴럴 노멀하고 이게 갖춰야 된다라는 것들도 또 값도를 해주니까 음 Synthetic 시뻘기장 뿐만 아니라 리얼데이터에서 시뻘기장이기도 하고 음 음 뭐 분리적인 서비스는 어느 나라가 아 네 그럼 왼쪽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뭐예요? 어 왼쪽에 서비스 이게 아마 groundtruth이지 않을까 groundtruth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그러게요 아니면 뭐 얼굴이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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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세하는 거 어떤 거 아 왼쪽에 두리가 같은 건 아닌가요? 어 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포토들에 대한 것도 생각보다 잘해서 그런 옛날 명화들 이런 데서도 싱글 이미지로 리컨하는 걸 잘 할 수 있다 이런 예시들을 또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셀프 슈퍼비전을 통해서 싱글 이미지 휴먼 데프스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거고 옷 같은 파인 디테일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셀프 슈퍼비전 방식을 좀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로컬 파트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사용을 해서 컨시스턴스를 보장했고 그 다음에 이런 셀페이스 노마를 한 번 예측하고 개로부터 덱스를 예측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런 픽셀의 인텐시티 경향을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파인 디테일을 조금 더 잡아낼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틱톡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배포한 게 컨트리뷰션이라고 저자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교수님이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비디오에서 자주 사용되던 그런 방법론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UV로 이렇게 코레스포던스를 매저하는 경우는 잘 없었긴 하지만은 그건 사람에 너무 타겟팅된 거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옵티컬 플로우라든지 모션 트래킹 같은 걸 이용해서 뭔가 템포럴하게 컨시스턴트한 그런 성질을 배운다든지 그런 방법론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게 시그래프 2021년에 그 컨시스턴트 데프스 오브 무빙 오브젝트인 비디오라고 되게 비슷한 방법을 사용한 이건 심플로우를 사용한 겁니다. 근데 이런 논문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서 뭐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조금 너무 이 연구는 휴먼 타겟이 좀 스페시픽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얘도 사실 보면 샤뮤즈 네트워크로 I번째, J번째, 쉐어드 웨이트 된 네트워크로 뭐 예측한 뎁스끼리 왓핑했을 때 같아야 된다. 뭐 이런 걸 주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발표한 논문에서는 이런 왓핑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을 UV로부터 배웠지만 이런 거를 뭔가 심플로우로부터 배울 수도 있어서 이렇게 셀프 슈퍼비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뭐 심플로우를 프로젝션에서 2D 옵티컬 플로우랑 또 셀프 슈퍼비전이 가능하다. 이런 논문인데 이거 논문도 되게 잘 쓰여진 것 같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오버피팅 말씀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타임프레임이랑 XYZ 쿨링이 줬을 때 심플로우 그냥 널프처럼 외워가지고 그렇게 예측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때 참고했던 논문들이고 발표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